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ASTAC 종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TAC 종목 지금 뭐다 이거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로서 지금 현재 이틀 거래가 됐는데 이틀 동안 지금 현재 뭐다 은봉이다. 은봉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공목과 대비해서는 아직도 지금 현재 주가가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거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다 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신규 상장주들의 섹터라고 할 정도로 상장주들의 분위기가 함께 움직이는 게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신규 상장 이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최근에 신규 상장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 뭐다. 대장은 바로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다라는 거.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나 상당히 강한 연일 신곡과 랠리가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뭐다. 두산로보틱스 상장 직후 좀 했으나 최근에 역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이 두 종목 다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뭐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도 뭐가 있다. 에이직 랜드라는 게 있다. 에이직 랜드도 역시 최근 신규 상장 이후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 이와 같이 또 뭐다. 에코아이. 에코아이도 최근에 상장하고 상당히 강했고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동반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아마 AS텍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좀 공략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당연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신규 상장 직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좀 급등을 했는데 몇 퍼센트? 200% 이상 220%에 달하는 상승률이 좀 나왔다는 흐름이 있었고 자 이 종목 과연 어떤 회사하고 상장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S텍 뭐다. 바로 이 코스닥 등판 자외선 차단 관련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외단 차단 원료 생산 기업이다라는 거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조직수가 얼마 안 됩니다. 143만 주, 약 25%니까 이것도 상당히 뭐다. 주가 상승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75%는 지금 현재 잠겨 있다. 25% 143주가 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이슈들이 있었고 역시 공모에 상당히 흥행 효과가 있었다. 보세요. 최종 공모에 어떻게 상단을 초과하는 2만 5천 원이 상당 가격이었는데 얼마? 2만 8천 원으로 확정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1,356대 1 어마어마했죠? 6조의 증거금 또한 몰렸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상장 전에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회사의 성장성도 어떻다. 연평균 5.6%로 성장할 전망으로 회사의 성장성도 상당히 좋게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저렇게 증거금이 몰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뭐다. 지금 영업이익이 45억 매출은 300억대 매출 또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공모된 자금은 이 공장 증설 결국은 뭐다. 이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 뭐다. 가까운 식당을 봐도 식당 잘 되면 뭐다. 1호점, 2호점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공장 증설할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공장 증설한다. 요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회사였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상장 첫날에 상당히 뻥튀기가 많이 됐다. 주가가 222%나 이렇게 폭등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위기다라는 거. 분위기. 최근에 신규주들, 신규상장주 흐름을 봤다시피 신규상장주들이 다들 강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은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올랐다. 이거 공모가가 28,000원이라고 했잖아요. 28,000원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최고 얼마다? 지금 96,500원. 그죠? 243%나 최고 가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200% 이상 너무나도 오른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다 이렇게 200% 이상이다 보니까 매도의 차익실현도 어느 정도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뭐다 최근에 신규상장주들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쫓아오고 쫓아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다 끝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너무나도 뭐다 시가가 너무나도 뻥튀기 돼서 떠버렸다. 이거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가 8만 5천원. 시가가 8만 5천원이면 얼마다? 200%나 상승 출발이다. 그죠? 너무나도 비싸게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2만 8천원 기준으로 따블 따블 100% 2배 출발이면 얼마다? 5만 6천원이 정상인데 5만 6천원에 보다도 더 한 배 더 2만 8천원 대비해서 그죠? 총 3배에 달하는 뻥튀기 8만 5천원 출발 너무나도 조금 가도한 상승 출발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공모한 종목들 공모주 이거 공모가 대비해서 그죠? 공모가 대비해서 따블 따블 이상 출발한 종목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을걸요? 제가 봐도 100% 이상 상승해서 출발했던 종목은 많았지만 200% 이상 이거는 조금 가도한 이거 같은 출발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차익실현이 나오는 상황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하지만 뭐다? 이대로 주가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반등은 준다. 아시겠죠? 반등 주가라는 것은 3일째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이 보통 오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죠? 왜 3일이다? 이 3일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3일 약정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뭐다? 단기적으로 단타성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시기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악성 매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악성 매물 단기 단타성 자금들 이러한 것들이 뭐다? 미수 신용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은 주가가 이틀 연속 빠져버리면은 3일째가 되면은 뭐다? 담보금이 부족을 하거나 또는 반대매매 리스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매도를 보통 다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3일 조종 이후에는 반등이 나가는 그러한 주식시장의 여러가지 패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상장했던 종목 가운데서보다 에코아이 에코아이도 보시면은 신규 상장하고 상하가까지도 가는 흐름 속에서 1, 2, 3 때 어떻게 반등을 준 흐름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또 오늘도 반등 주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3일째 5일째 또는 이렇게 홀수 1로 이렇게 반등을 주고 빠지는 이런 타이밍이 있는데 이날도 정확하게 제가 공약 의견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이날 10% 이상 11월 27일날 반등을 주는 흐름이었고 그날의 움직임 잠깐 볼게요. 이날이었습니다. 27일날 상장 이후 상하가까지도 가는 급등 속에서 하루, 이틀, 3일 눌러주고 급등 또 어떻게 하루, 이틀, 3일 눌러주고 급등 하루, 이틀, 3일째 급등 이렇게 패턴 보이죠? 3, 1 3, 1 3, 1 3일 눌러 놓고 급등 나가는 이런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8에 내일이면은 뭐다 3일이다 3일 3일째가 돼서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을 조금 잡아볼 수 있는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한 종목도 보면은 뭐다 한선 엔지니어링 보세요. 이것도 뭐다 상장 직후에 1, 2, 3 오늘 3일째 3일째 오늘 반등 나오다가 막판에 요즘 오후에 안 좋았는데 오늘 보세요. 구분무석 움직여 보면은 보세요. 급등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쵸? 3일째 아침에 공약했을 때 공약이 나왔다라는 거 1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는 반등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 오후에 조금 다들 분위기가 안 좋게 좀 빠진 상황인데 일단은 3일째는 이와 같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타점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반등 타이밍 타점을 제가 한번 알려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한번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타이밍 타점을 함께 문자로 문자로 발송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 아까 보셨던 종목 뭐가 있었다? 에코아이 에코아이 27일 날 이날 반등 나가는 타이밍에 공약 의견을 다 드렸었는데 이날이죠. 이날 어떻게 공약 의견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27일이죠. 27일 날 보시면은 이렇게 월요일 날 아침에 에코아이 9시 5분경에 63,000원에서 64,500원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그 구간이다. 바로 아침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주춤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급등이 나왔죠? 이와 같은 타점 타점을 함께 다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죠.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뭐라고 구독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와 같은 타점 함께 공약해 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종목 타점을 다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이와 같은 타점 다 제가 잡아드렸고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타점 잡아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제 어제도 아침부터 쏟아졌잖아요. 그죠? 어제 아침에 상당히 약세였죠. 이 구간에 제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을 다 잡아드렸는데 그날 타점을 잡아드린 거 제가 영상으로도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고 문자 문자로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잠깐 한번 확인 좀 체크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어제 날짜입니다. 11월 28일날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아이고 조금 말씀드리는 순간 구간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구간 무조건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무조건 어차피 더 갈 건데 지금 뭐가 문제냐 싸게 내려왔다. 판 거보다도 내려왔다. 어제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 약 10% 정도 8% 가까이 조금 내려왔네요. 8% 정도 현 구간 11만 원은 지켜내지 않을까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11만 원을 깰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켜낼 것 같은데 이 구간 11만 원부터 해서 11만 3천 원 11만 원부터 11만 3천 원 이 구간에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보면 11만 원부터 해서 11만 3천 원 지금 3천 5백 원 현재가 11만 4천 원 이 구간에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저 이렇게 전략을 어제 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다 영상으로도 다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와 같은 전략 상단의 번호로 어떻게 구독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함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이 가격에 뭐다 매도 전략도 드렸다. 매도를 하고 절반 다시 내려오니까 이 구간에 어떻게 싸게 재매수 전략을 지금 현재 이렇게 드리는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구간 얼마였다? 11만 3천 원 4천 원 뭐 이 라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문자로도 문자로도 다 함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어제죠? 28일 날 10시 경에 11만 원 11만 3천 원 이렇게 매수 전략 다 드렸고 보시면은 뭐다 두산 로보틱스도 다 매수 전략을 드렸다. 보세요. 이거 재매수죠. 재매수 전날에 팔았다. 8만 원 돌파 8만 8천 원 매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다시 재매수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건데 이 구간이었다라는 거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구간에 매수 전략을 드리고 또 언제 오늘 또 급등 나올 때 이 15만 원 돌파할 때 매도 전략을 드렸는데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다 잡아 드렸는데 이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영상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29일이죠. 29일날 제가 이렇게 15만 원 올라올 때 매도 전략을 드렸었는데 한번 영상도 한번 볼게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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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간다 계속 가 지금 15만 원 돌파 시가총액 10조 돌파다 10조 10조를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조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5만 원 10조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절반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절반 15만 원 이상 15만 원 이상 절반은 자 그저 이렇게 지금 15만 원 이상 올라오고 있을 때 매도 전략을 다 드렸다라는 거 그저 정말 기가 막혔다 저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오늘 15만 천원 고점이다 말씀드릴 때가 그리고 뭐다 어제 매수하자고 할 때가 저점이다 이렇게 막히게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전날에도 이때도 매도하고 또 그 전에 여기서도 매수를 하고 정말 매수 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략을 드렸고 지금 영상 보셨던 그대로 그리고 문자로도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봇틱스도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로봇틱스도 마찬가지로 뭐다 이거 매도하자고 했다가 다시 샀다라는 거 그죠 아까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잠깐 간단하게 요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문자 보시면은 27일 날 27일 월요일 날에 보면은 지금 현재 8만원 돌파 중 8만 8천원 정도 추가 상승시 전략 매도하자 너무 가열이다 이건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월요일 날 다 매도하고 그리고 28일 날 다음에 어떻게 싸게 내려오니까 다시 뭐다 재배수 다시 또 사자라는 거죠 7만 7천원 7만 8천 5백원 요렇게 전략을 드렸던 건데 자 보세요 이날 급등 나올 때 얼마까지 8만 9천 100원까지 갔다 8만 8천원 정도 왜 18만원 돌파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다 10%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고점이 될 곳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매도 전략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아침에 또 다시 내려왔다 그죠 싸게 내려오니까 이 가격에 다시 매수 전략을 드렸는데 오늘 또 급등 나왔다 이거 그죠 또 오늘도 매도 전략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매수 매도의 전략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 매수 매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독해 주시고 구독 구독하시고 5073에 7491 아시겠죠 이쪽으로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요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ss as 이틀째 지금 현재 눌림이 나왔다 이틀 그죠 내일이면 3일째가 된다 3일 반등 타이밍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분봉상 움직임 보면 하루종일 어느정도 가격을 좀 지켜내면서 지지가 됐으나 막판에 조금 쏟아졌죠 막판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다들 안 좋았다 다들 흘러내렸다 그러면서 동반 약세였는데 보세요 최근에 상장했던 에이직랜드 에이직랜드도 잘 가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은봉 나왔죠 오후에 급격히 이렇게 쏟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좀 쏟아졌고 그리고 또 최근 신규 상장했던 종목 뭐가 있다 그린로지스가 있잖아요 그린 그린 리로스 그린 리소스도 마찬가지로 상장 직후 원 투 쓰리 오늘도 반등 나가다가 주춤 원 투 쓰리 바로 뭐다 삼 일제 눌림 이와 같은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 반등을 좀 시도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아침에 반등 오후에 또 반등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막판에 다 같이 좀 흘러내렸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 뭐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에이씨스텍 마찬가지로 잘 가려고 하다가 막판에 조금 흘러내렸지만 내일 4배일제 조금 반등을 모색하는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다 다 함께 조금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이 타점 제가 잡아드릴게요 상단에 번호 상단에 번호 50737491 구독 구독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꼭 해주시고 구독 이렇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일 한번 좋은 구간 좋은 타점 바로 다른 종목들 에코 프로버트 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목들 뭐다 에코 아이도 최근에 이렇게 타점 정확하게 반등 반등을 이용을 해서 잘 매도 처리 전략을 드렸는데 내일 SAS 택도 한번 이와 같은 타점을 한번 잘 잡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타점 함께 어떻게 상담번호 50737491 아시겠죠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